자, 시작해볼까요? 어, 이거 삭제하고 음, 캐주얼, 하드, 슈퍼하드 GS 고, 어 어, 고스팅 먼저 오세요 슈퍼하드 아, 왠지, 겁나게 오를 것 같지만 슈퍼하드 우리 세상은 잃어버렸습니다 큰 작업이 오랫동안 아케이드 형식의 게임이 오랫동안 아케이드 형식의 게임이예요 오랫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아케이브가 올해의 삶을 지키기지 않고 아케이드의 삶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케이브가 올해의 삶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한ets계의 활성화 적은 served against an army, 국내의帯이 모두 외부였다. 소 그런가 기도 từ 못 수가 없어, 사모사는 질질이 영非이라는 건가. 다만 제 직후, 제 gear, 제 불가능력이 чес johnök кр percent를 retire는 이런일이 아니지만 싱ger한 개의 하나 아름다운 흙! 일어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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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고소드잖아 에고소드는 말하는 검을 말하자 아라의 검 아라의 검 이름이 아라의 검이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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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right there! and who is she? me? I'm Bidgett 이 검의 수호정령이지 음... 음... I'm Bidgett I'm sorry I... I think I miss heard before You said your name was Fidgett Hey! This isn't about me You're the one who's got my sword How about you? Tell me you're... 자기의 검이라는데 I'm... 아... calm yourself Fidgett His name is Dust And he is the one who woke me from my slumber So... Fidgetts then That's me And you're... Dust? 이름이 뭔지야 Though I can't recall that name 음... 이 검은 뭐지? So... What is this... sword? I am the blade of Arra And you Dust Are my fated sword bearer Yes... Well... That's all great and everything But I think it's about time I got this sword back to the clan I can't let you just leave with this sword Fidgett Right now it's the only thing that knows who I am I don't even know how I got here I don't even know how I got here I don't even know how I got here Well... Then you leave me no choice I... I challenge you The winner gets the sword I don't have time for these games Fidgett Indeed Time is of the essence Fidgett You will join us Well... Oh... Well... Well... Okay then... Fidgett Come on... We're going to go It is a very cute Long day You are fl싱 흐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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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흐어악 흐어악 음... 일단 뭐 할수있는게 없는거 같은데 열쇠를 얻고 음... 인벤토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게 인벤토리 음... 움직일수있는게 없는데 재밌을거같다 게임 조금 어... 플레이타임은 작을거같은데 재밌을거같다 흐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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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흐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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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리 흐어악 중 흐어악 흐음 흐어악 정령이네 이게 아니라? 아 저 깃발이 아닌데? 뭐..뭐 없잖아? 기본 튜토리얼 같아요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은데 뭘까? 메모 어 퀘스트 입사한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이거 데이터 퀘스트 탐무안 3개 보물 콤보수 뭐 이런거 있네 자..먼지는 먼저 음..뭐야 그냥 확인 말할 수 있는 거네 알아요! 우리 퀘스트 found! 정리해 정리해 우리 퀘스트 found 퀘스트 found 그럼, 기다려줘 열어둔 그는 안정적이야 이 퀘스트는 이 퀘스트의 퀘스트의 아케인 퀘스트에서 그리고 우리 퀘스트는 저는 퀘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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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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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뭔가 얻었는데 자.. 제일 작은걸로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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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 이 밑에도 뭐가 있는데 밑에 어떻게 내려가지 퀘스트 퀘스트 아하! 으악!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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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불러! 어허! 이거 잡기도 되네? 잡고 어, 뭐 뭐 에너지 아, 저거 아이템 아, 되게 귀엽다 진짜 흐흥 어... 이런 데 뭐야? 날아다니면 얼마나 귀여울까 잘한다. 고군님 어서오세요 몬스터들이 없나요 핀쥐트 저는 일은 엄청 더 이상해져요 흠 그리고 생각해봐 오늘 아침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 비이블프루트를 가져올게 내가 필요할게 흠 자 먹구요 아이템을 어 어 이건 뭐야 부활의 돌 어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 있나보네 시험 보지 않나요 시험 세이브 저장하시겠습니까 어 저장 어 어 으쌰 오오 피하구 좋은데 아 자 아우 공중에서 잡게도 돼 자 멀쩡 먹고 어어어 피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맞은데 아니구나 아 깜짝 놀랐네 어 이거 뭐야 반지같은거 먹었대 아 아슈 바운드 이거죠 오오 좋아 회피는 이거 좋아 아우 되게 재밌는데 타격감이 좋은데 역시 아케이드 게임은 타격감이야 아이고 못잡았네 음 에너지가 다른데 음 에너지가 다른데 사과 하나 먹고 어 오우 뭐야 오우 뭐야 좋아 오우 오우 좋아 좋아 이거 재밌다 맛있는 컵케익 음 일단 이걸로만 저게 가장 기본적인것 같습니다 저게 가장 기본적인것 같습니다 어 이건 뭐지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먹는거 자 멍먼지 폭풍 멍먼지 폭풍 그 경우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너의 수포발리스틱 비지트 액션 버튼을 누르면 엄청난 기술을 하나 보여준다는데 엄청난 기술을 하나 보여준다는데 자 피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엄청난 기술이야? 야 야 야 엄청난 기술이야 무슨 은 은 뭐 세개 그냥 뭐 던지네 흠 그럼 아마 제 렉터에 제 렉터에 두고 미안해 피지트 난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 사실 다스틱 우리 둘이서 이건 꽤 활용할 것 같아 다스틱이 피지트의 프로젝트에 더 강력한 기술을 이용해 음 음 두 개가 합쳐지면 더 강력한 공격이 된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뭔가 게이지가 있나보네 보너스 경험치를 느끼게 됐네 근데 데미지를 안했고 최대한 많이 때려야겠네 자 이거.. 이건데요 아하 오오 좋아좋아 야 어디가 너 오오 야야 아이고 씨 야 한 대 맞으니까 막 에너지가 어.. 에너지를 두 개 정도 먹지 오오 괜찮아 괜찮아 재밌어 오오 괜찮은데 자 세이브 세이브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건 재밌는 게임이 야아 재밌어 재밌어 어 이거 먹을 거 먹을 거 자아 야아 좋아 타격감이 그냥 죽이면 돼요 컴퓨터 게임이에요 어허어 야아 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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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레벨을 5 얘가 그냥 리벨을 5 좋아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거지? 안 움직이는데? 저거를 해야되나? 해야되나? 오! GS님 어서오세요 아쌰 좋아 그냥 그냥 시원시원해 그냥 게임이 밑에 어이구! 체인 실패 오케이 야 자 에너지 좀 넣고 잠깐만 에너지를 다른거 이건 뭐야? 네모 추가 오오오오 아직 익숙하진 못해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잘하겠는데? 이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우 타격감 정말 좋아요 장난아니다 해보시면 타격감 미친듯이 좋은데? 오우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타격감을 느끼는 게임을 해보는거 같애 오오오오 뭐야아 야 올라와봐 너 뭐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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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플레이패드로 하고있어요 지금 목격지에 도착을 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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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아름다운 여기다 하이 예아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귀엽다 아 아 네 패드로 하죠 아 luxury 아 아 우 purchasing 니가 그 자세한 메시지 안전벨이 안전벨이 예는 고양이같은데 왠지 고양이 같지 않아요 생긴게 주인이고 부려들 여후 같기도 하고 이제 여우 같기도 하고 내가 근처에 응, 점프 음, 점프 오케이 어? 이건 뭐야? 어, 보너스, 오 보너스? 아이구 아, 텔레포트도 할 수 있나보네요 텔레포트도 할 수 있나보네 어이구 오오, 피하고 아이고, 맞아버렸다, 에이 야 어, 이건 뭐, 여기는 뭐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가? 여기, 여기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오, 좋아 아 오와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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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냥, 막, 막 때려, 그냥 사물함님, 어서오세요 아 이쪽으로 가면, 뭔가 있나? 어이구, 어이구 제가 피해야되요 이거 한 대 맞으면은, 뭐야, 에너지가 팍팍 달아 안 맞다르게 해야되, 그래서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피아, 피아, 아이고, 맞았다, 이씨 아이고, 왜 이래 아직, 이게, 콩포 넣는게, 이 수치가 나가지고 좋아, 어우, 뭐, 뭐, 뭔가를 먹었네 어, 레벨업? 레벨업 했어요, 레벨업을, 어 공격력, 방어력, 휘짓, 휘짓은 뭐야? 어, 원거리 공격력과 더스트 스톰의 위력을 걱정함, 결정합니다 어, 이거, 이거 하나 놓자 더스트 스톰의 위력을 결정한다 이거, 이게 더스트 스톰이거든요 이거 지금 되게 많이 쓰니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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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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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하기를 되게, 굉장히 잘 쏴한 애네 좋아좋아 아, 진짜 타격감이 쩔어요, 지금 쩔어, 쩔어, 진짜 쩔어 장난아니야 잠깐만, 위에도 뭔가 있을거 같은데? 아까 위에 뭐, 그냥 무시하고 갔는데 뭔가 있을거 같애 이 밑으로 내려가는게 요 위에, 위에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없나요? 네, 쩔 아이고, 아이고 스테미너가, 저기, 그 오른쪽, 아, 왼쪽 위에 보면 어, 파란색, 그게 에너지가 있고 어, 에너지가 거의 없네 에너지 하나 놓고 어, 통닭 오우, 좋아 그 다음에 위에, 그, 뭐 이렇게 불처럼 생긴 하얀색이 스테미너인데 이거 쓰면 스테미너가 달아요 요, 요거 쓰면 이건, 이건 안 달아 이건 대신, 이렇게 되나봐요 오래 못 쓴대 얼마를 쓸 수 있는거지? 아이고 워우, 뭐였어? 너 그냥 쩔어? 아, 이건 오래 쓸 수가 없대 아, 이건 오래 쓸 수가 없대 아, 네, 오케이 야, 네네, 색조심은 인상에 은은은은색이 로捨으로 하거든 이는 fus질 수 없대 아, 정말 귀엽다 흐흫 응 정말 귀엽다, 애, 지금 생긴게 어, 자아 어허어 오! 좋아 이건 귀움귀움이야 진짜 오! 새로운 능력을 공중 더스트 스톰을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적을 노렸어 오! 아하! 아 잠깐만 이거 이것도 되나? 공중에서도 돼! 공중에서도 돼! 야아 이거 이거 끝내주겠는데? 자 아이고 좋아 아 이거 정말 잘 이거 이거 재밌겠죠? 잘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겠다 우와 야아 대박이에요 야아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와 250의 체인을 달성했네 아이고 야야야야 잠깐만 여기 뭐가 뭔가 있을거 아니야? 저기 뭔가 있을거 같은데? 아 여기 앨새있네 어휴 어휴 이거 계속 나오나보다 애들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괜찮네 재밌어요 오리간만에 이렇게 오리간만에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이거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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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X A X X X B 오오오 뭔가 많이 줬는데 파불이 두개 음 텐트 ? 어디서 있잖아? 흥 뭔지 뭔지 비밀 내 비밀 요게 비에는 여동생이 우리의 이빙을 흥 흥 넷 왜 흥 그리고... 해독제를 하나 뭐 하나 사볼까 그리고 이거를 좀 몇 개 싸보고 됐다 여행 준비가 부족한 거 같아 어 필요한 재료를 모아 대장간에 의뢰면 설계도대로 만들어주네요 아 저게 소재를 팔았을뿌라 아아 소재 그니까 얘한테 뭔가를 하나 팔면 그 다음부터 얘가 그걸 파나봐 그 재료같은걸 잠깐만 뭐 팔게있나? X 메가 모드 난 뭐 팔게 없네 어? 잠깐만 이건 뭐야? 펜던트 부아레이터 어? 아아아 뭐 이거 있구나 뭐 하나씩 팔아볼까요? 이거 하나씩 팔아놓으면 얘가 나중에 이걸 판다고 하니까 하나씩 다 팔아보죠 그러네 그러네 얘가 추가되네 그죠? 새로운 뭐 이게 추가된데 구입모드로 가면 얘가 내가 팔았던 걸 다 지금 팔고 있네 아 이거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살 수 있구나 아아 텔레포트 스톤 저장 뭐 어떻게놔 어 아 이게 그 어 비싸네 근데 오우 이거 삼천 이나에 어 엄청 비싸다 저건 저건 요어 트렌드 미테리얼이 유솔 미테리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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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뭐 레시피를 얻었다는데 레시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 자 캐릭터 인벤토리 오 갑옷 있네 아 설계도구나 자 뭐 뭐가 필요한건가 뭐 뭐야 이것도 설계도네 이거는 할 수 있구요 아니 설계도인데 와이 대장장이가 설계도 아이템을 제작해줍니다 제작 어 그게 뭔데 그거 뭔지 알아야지 그 재료가 뭔지 알아야지 재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 재료가 나오구나 나오는구나 이렇게 못 금속 부스러기 다행이네 뭐 세트로 되었나 어쨌든 뭐 없네요 어 게스마스님 나가셨네 인사를 좀 늦게 돼가지고 저 밑으로 가기 전에 위에도 뭔가 있을거 같은데 아 이것도 못가잖아 어 어 폭탄 과일을 발견했을때 어 어 나 따라오네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오케이 아 열쇠 자 세이브 포인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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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저게 굉장히 비싼거 같던데 이거 밑으로는 못가나 어 또 또 나왔네 저기도 있던데 저기도 있었잖아 여기 여긴 또 뭐야 아 이거 어우 열쇠 또 있네 아 좋아 좋아 열쇠가 저게 굉장히 비싼거 같던데 일단 어 이쪽으로 가볼까요 오오 오오 저거 있는데서는 그걸 사용할 수 있네 좋아 야 야 아이고 피해 뭐야 이거 아 시가 시가폭탄이잖아 꽝 어 어 여긴 뭐 안되지 어이구 아아 맞았어 씨 아 지금 먹은게 설계도인거 같다 고기한 뭐 반지 설계도 하나 먹고 아이고 엄청 많아 아이고 오오 피야 피야 피고 아이고 아하하하 나이스 계속 맞아 조심해야지 오오 밑으로 가는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네 밑으로 가는 데는 아까 거긴거 같은데 어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되는데 밑으로 한번 가보자 달려가는건 없나? 맨 창반만 조금 달려가네 아 아 이거이거 이거 여기있잖아 여기 어 일루와 빨리빨리 오케이 오오 자 이건 뭐야 봉일이 4개 지금 열쇠가 4개가 필요하다 나 열쇠가 2개 있잖아 여기 주변에 열쇠 앉히나? 어? 이거 뭐 이거 어떻게 가? 어? 나 지금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못 가는 데는가봐요 열쇠를 좀 더 열쇠를 좀 더 구해야될 것 같아요 4개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2개있죠 하늘에 있는 달림 어서오세요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하시는군요 스타트 어? 미끄러지네? 야 누가 누구보고 그거 귀엽다고 하냐? 그래 오오 아이고 아이고 야 죽겠다 죽겠다 와 왜이렇게 안죽어 오우와 장난아니야 아이고 부하리드로 사용했대요 진짜 미치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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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왜이렇게 쎄냐 우와 오 엄청쎄 엄청쎄 오오 오 왕인가 와 겨우 죽였어 허허 에너지 에너지 봐 바로 앞인데요 강력한 저기가 느껴지네 왕인가 어 뭐야 어 뭐야 음 공격을 받아 넘기는 방법 뭔가 방어하는 방법인거 같은데 어 뭐야 공격해온 순간에 이쪽도 엑셀을 오랫동안 누르면 음 음 야 아 엑셀 또는 왓으로 누르면 강력한 아 아 아 딱 그 공격하는 순간에 해야 되나 보네 한명 더 안나오나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데 먹을 것 가지고 배고픈 거구나 너 나 진짜 배고픈가 봐 아 귀엽다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제발 owany 제발 누군가를 도와줘야되는 간단한 퀘스트같은데? 음.. 잠시만요